세상을 향한 희망의 빛을 구합니다. 코로나 사태와 연이은 재해들로 고난의 연속이었던 2020년. 절망과 탐식 속에 신음하는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한 희망의 빛이 필요합니다. 오는 12월 5일, 서울광장을 밝힐 성탄트리 제작에 동참할 이 시대의 동방 박사들을 모십니다.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된 2020 대한민국 성탄축제. 아기 예수 탄생에 복된 소식을 함께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후원은 성탄트리 제작을 위해 전액 사용됩니다.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후원 바랍니다.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귀한 후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